안녕하세요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제 1회 콘텐츠 호텔 홍보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프랜차이즈 유튜브 영상 공모전입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노크인 호텔을 경험하고 영상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명관위가 대전의 여행에 대한 여행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개족산도 있고 유성온천도 있고 대전과학공원도 있고 장태산 자연휴양도 있는 좋은 곳입니다 노크인 호텔은 대전 복합터미널에 내리시면 근처에 있습니다 대전이 노잼이라는 관광에 대한 선입견을 싣고 재미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호텔을 리모덱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전 복합터미널 쇼핑몰입니다 아로와나라는 물고기를 보여드립니다 노크인 호텔은 전면적으로 갤러리처럼 리모델링을 하여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미색으로 페인트 칠을 하여 세련된 디자인을 뽐내고 있습니다 1층에 가시면 라운지바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음료수와 물도 아이스크림도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커피 머신도 보입니다 토스트기와 물도 보입니다 저는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위에 설명서대로 커피를 만드니 맛있는 아이스커피가 나왔습니다 라운지바를 이용할 수 있는 안내문입니다 토스트기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어서 하나씩 먹고 왔습니다 음료수와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오락실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비스 라운지도 보입니다 객실의 모습입니다 에어컨도 보이고요 커다란 테레비전도 보입니다 멋있는 화가님의 그림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호텔 영상을 만들어 같이 응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상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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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